안녕하세요. 한권 끝 GTF 한사랑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32점 대비 국무원 전용 GTF 강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실전 영문법을 통해서 우리 문법 이론을 전부 다 완강을 하셨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문법 이론을 얼마만큼 소화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실전 모의고사 문법 1강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3회독 3번 정도는 돌려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 푸실 때는 바로 교재 풀지 마시고요. 다른 종이에다가 정답만 적어서 채점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풀어서 여러분들께서 채점을 하시고 맨 마지막 시험 보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교재 마지막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가지 유형이 다 섞여서 나올 거예요. 자, 저와 함께 이 문제는 과연 어떠한 유형인지 같이 알아보는 연습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1번부터 26번까지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넘버 1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문제 푸실 때 항상 빈칸부터 찾아주시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보기를 보는 거예요. 어떤 유형의 문제인가 조금만 연습하면요. 여러분들 금방 압니다. 자, 보세요. will, must, would, might. 어떤 유형의 문제일까요? 보기가 전부 다, 4개 다 뭐예요? 조동사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유형이다? 당연히 조동사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문맥상 가장 적절한 조동사를 찾아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문맥을 따져봐야겠죠? 자, 봤더니 fish farming 하면은 양어장을 뜻하는 겁니다. fish farming, blank provide, plentiful fish, for years to come, 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양어장은 provide, 제공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쵸? plentiful fish 하면은 풍부한 생산, 물고기들입니다. for years to come, to come, 다가올, 또는 향오를 뜻하는 거예요. 향후 수년간,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포인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향후 수년간, 풍부한 생선을 공급, 제공,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바로 해줄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for years to come, 이게 있기 때문에 자, 정답은 바로 will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must 같은 경우에는 강한 의무로 나타내기 때문에 문맥상 적절하지가 않아요. 자, would는 뭡니까? 자, 과거의 습관이라든지 자, 또는 뭡니까? 본인의 의지 might는 추측이에요. 또는 약한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자, a, will이 정답이 되어야겠고요. 자, 계속 이어서 넘버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넘버 2 일단은 역시나 빈칸부터 찾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a, b, c, d 보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헷갈려하시는 유형 두 개가요. 저는요, 이 문제가 시제 문제인지 가정법 문제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헷갈립니다. 자, 보기가 비슷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빈칸 앞뒤로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라 if가 있는지, if의 유무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nowadays부터 the constant까지 if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if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시제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요. 시제 유형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에게 꼭 꼭 꼭 정답의 단서를 던져줍니다. 이 단서를 찾으셔서 박스를 치시면 돼요. 봤더니 여러분들 빈칸 앞쪽에 nowadays라고 보여요. now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right now, now, 지금, 지금이 순간을 뜻하는 거죠. nowadays 하면은 오늘날, 요즘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now 또는 right now, nowadays 등이 눈에 띈다. 박스 치시고요. 정답은 고민할 것도 없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it is practicing 들어가면 돼요. nowadays, 오늘날, 요즘에 she is practicing at least for 5 hours. 적어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다. daily, 매일매일, to be 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she is at her best during the concert. 컨설트 동안에 그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자,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할 때도요. 계속해서 소리를 내서 머릿속에 각인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now, right now, nowadays 잊지 마시고요. 놓치지 마세요. 넘버 3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아주세요. 그리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를 봤는데요. 보기 중에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가 동명사가 두 개 이상이 있다면 이 문제는 중동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근데 투부정사, 동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투부정사가 두 개, 동명사가 두 개잖아요. 무조건 무슨 유형의 문제다? 중동사 유형의 문제다. 자, 중동사 유형의 문제는요. 빈칸 바로 앞에 동사가 있는지 봐주셔야 돼요. areas, 명사여, 동사 아닙니다. 또 앞쪽에, 그 앞쪽에 또 동사가 있는지 봐주셔야 돼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자, 없죠? 무얼도 역시나 동사가 아니죠. 그쵸? 자, 둘 다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또 무엇을 의심해 보셔야 되냐? 혹시 빈칸 앞쪽 부분이 완전한 절 자, 완전한 절은 무엇을 뜻하는 거다? 문장이 아닌지를 여러분께서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These two symbols 이 두 개의 상징들은 are used 다 사용되어진다. also 또한 in more areas 더 많은 영역들에서 또한 사용이 되어진다. 여러분들 보세요. these부터 areas까지가 그 자체가 완전한 절 아닙니까? 그 자체가 완전한 문장 아닙니까? 그러면 빈칸은 무슨 자리겠어요? 바로 부사 자리죠. 자, 우리 생계초 영문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부사의 역할은 무엇이다? 문장을 보다 풍부하게 꾸며주는 게 부사의 역할이다. 그러면 이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투부정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바로 투부정사죠.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기억나시죠? 자, 두 개가 보여요. 투부정사의 현재 진행형 그리고 투부정사 기본 형태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투부정사의 현재 진행형태는요.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10%, 5% 미만이에요. 그냥 제껴두셔도 좋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 투부정사 기본 형태만 남죠. To represent, C가 정답입니다. 자, 많은 영역들에서 또한 사용이 되어진대요. To represent,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Unincrease, 증가 또는 Decrease of Value, 값에 값에 증가나 감소를 나타내기 위하여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On a Radio Volume Control 자, 우리 Radio Volume Control을 보면 어때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예로 든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중동사 유형의 문제다? 그러면 바로 앞에 동사가 있느냐? 없어? 또 앞에 가보세요. 동사가 있느냐? 없어? 자, 그렇다면 이 자체가 완전한 절 완전한 문장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부사자리에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아는지 묻는 거예요. 넘버 4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찾았고요. ABCD 보기를 봤는데 아직까지 시제 문제인지 가정법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찾아보셔야 돼요? IF의 유무를 따져주셔야 돼요. 자, 봤더니 여러분들 IF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이 문제는 가정법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가정법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짝꿍을 찾아주셔야죠. IF절이 비어져 있잖아요. 그럼 주절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앞쪽을 봤더니 HAVE 플러스 P, P 보이네요. 한 사람 시그니스 치우죠. 그렇죠? 자, HAVE 플러스 P, P 보인다. 여러분들은 정답은요. HEAD 플러스 P, P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네요. A, 그렇죠? 자, 지금은 좀 장난스럽고 웃긴 것 같은데 시험장 갔을 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HAVE 플러스 P, P HEAD 플러스 P, P 연습 많이 하고 가세요. IF, HE 자, IF 아니죠. 자, HE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HE WOULD HAVE DONE BETTER 그는 조금 더 잘했었을 텐데 IF HE HAD FOLLOWED THE DIRECTIONS BETTER 만약 그가 그 지시 사항들을 조금 더 잘 따라 썼더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고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유감인지 후회를 갖다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짝꿍 HAVE 플러스 P, P HAVE 플러스 P, P 잊지 마시고요. 넘버 5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A, B, C, D 보기를 볼게요. 자, 일단은 IF가 보이지 않으므로 여러분들, 이건 가정법 문제는 아니에요. 제껴둡시다. 자, 그리고 자, 이게 시제 문제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중동사 문제일 가능성도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무엇을 또 봐주시냐면은 빈칸 앞쪽으로 쭉쭉쭉쭉쭉 가서 이 대세의 유무를 갖다가 놓치시면 안 돼요. 대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대세 앞쪽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 혹시 대시 보이므로 당위성 문제 아니야를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안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동사 문제의 가능성 없겠죠. 자, 그러면 대시 보이고요. 대세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봐주시면 되는데요. 무엇이 뭐예요? VITER 필수적인 생명과 같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예요. 자, 이 녀석의 정체는 뭐죠? 바로 당위성 형용사입니다. 내 배만 봐 이렇게 외우기로 했잖아요. 우리 그쵸? 실정 영모법 시간에 내 배만 봐 자, 거기서 여러분들 뭡니까? 그렇죠? 내 배만 봐 맨 마지막에 있는 바예요. 자, 당위성 형용사 문제이기 때문에 should, 조동사, 생략태고요. 동사의 원형만이 남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주어, fish or supplement가 사물이기 때문에 바로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비동사의 원형을 골라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is, be, would, will 중에서 동사의 원형 비동사의 원형은 b입니다, 여러분들. is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m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는데요. 많은데요. 비동사의 원형은 b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be consumed를 골라주셔야 돼요. okay? that's why, 그래서 it is vital that ted 이하는 필수적이다. fish or supplement 자, 우리 생선이나 보조제들은 should be consumed 해석하실 때는 should를 넣어서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should be consumed 소비 되어져야 된다는 거 먹혀져야 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many times a week 일주일에 여러 번 to be effective 효과적이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준동사 문제도 아니고 시제의 단서도 없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앞쪽에 dead 있는 거 아니야? dead 앞쪽에 혹시 당위성 동사나 형용사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 배만 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 배만 봐 넘버 6 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았습니다. A, B, C, D 보기 봤더니 투부정사가 하나, 둘, 세 개 동명사가 하나예요. 무조건 무슨 문제다? 중동사 유형의 문제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바로 앞쪽에 동사가 있는지 볼게요. other people? 아니요. 명사입니다. 또 앞쪽에 동사가 있는지 볼게요. 있어요. ask라는 동사가 보여요? 그렇죠? 무엇무엇을 요청하다 부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라는 목적어가 보이고요. 이 자리는 뭐가 비어있는 거냐면요. 목적격 보호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ask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는 to가 들어가야 되니 ing가 들어가야 되니 이걸 묻는 겁니다. 오케이? 자, ask 목적어 to입니까? ask 목적어 ing입니까? ask 목적어 to입니다. 자, 기본 형태 보이고요. 자, 이렇게 초보장사의 현재 진행형은 제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have plus pp인 완료 형태가 보여요. 완료 형태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다 앞선 시제에 보통 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 이 완료 형태를 사용을 하는데요. 볼게요. he always asks he always asks other people 앞에서부터 봐야겠네요. when he loses something 그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he always asks 그는 항상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for the item 그 물건을 찾아주는 것을 요청을 할까요? 찾아줬던 것을 요청할까요? 문백상 찾아주는 것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겠죠. 기본 형태 a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ask 목적어 to 잊지 마시고요. 자 이어서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빈칸부터 찾도록 할게요. 빈칸 찾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 문제인지 가정법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if의 유문을 따져보도록 할게요. if 보입니까? if 어디 있어요? 자 여기 보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짝꿍 찾아야 돼요. 동사의 시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I didn't 잖아요. 뭡니까? did not의 축약형이죠. did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자 if 절에 동사의 과거형에 들어갔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조동사의 과거형 두 개가 보이네요. 그쵸? 자 여기에서는 우리 해부 플러스 피피가 아님으로 해드 플러스 피피가 아님으로 바로 a would probably eat a 들어가야겠죠? 가정법 과거 문제예요. this worked 자 이것은 잘 작용했다. and if I didn't put the tins there 만약 내가 그곳에 깡통 캔을 두지 않는다면 they would probably eat all the rest of my tomatoes and other vegetables. 그들은 아마도 먹을 것이다. 내 토마토와 다른 야채들 전부 나머지 전부를 다 먹어버릴 것이다. 가정법 과거 문제였고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didn't 요거 did not 을 여러분께서 놓치지 않으셨다면 쉽게 고르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넘버 8 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았어요. 그리고 ABCD 보기 볼게요. 동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투부정사 4개 다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중동사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일단은 동사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캡트라는 keep 무엇 무엇을 계속하다 유지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keep의 과거 형태인 캡트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자 무엇을 묻는 거예요? keep 다음에 2가 들어가야 되니 ing가 들어가야 되니 이걸 묻는 거예요. keep 2입니까? keep ing입니까? 약간의 암기 여러분들 암기가 필요합니다. 네 중동사 유형 여러분들 문제 연습하실 때 꼭 암기를 해주세요. keep ing에요. keep 2에요. keep ing입니다. 오케이 자 두 개가 보여요. 완료 형태 보이고요. 기본 형태 보입니다. 자 having jumped 계속해서 그들은 점프를 했던 것을 했었던 것을 계속할까요? 점프를 계속해서 했다가 돼야 될까요? 바로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뻐서 점프를 했다가 돼야겠습니다. 기본 형태인 점핑이 돼야겠고요. 완료 형태가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역시나 10% 미만이에요. 거의 다 기본 형태가 90% 이상이 기본 형태가 정답입니다. his family 그들의 가족들은 was in the stands 관중석에 있었고 and kept 계속해서 ing했다 계속해서 뛰었다 for joy 기쁨으로 계속해서 뛰었다가 돼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having 플러스 PP 완료 형태를 고르잖아요. kept 인 과거보다도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대과거로 나타내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머리 아플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기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형태가 정답일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넘버 9 보도록 하죠. 빈칸 찾았고요. ABCD 보기 보세요. 어떤 유형의 문제예요? who that where when 나오잖아요. 바로 관계사 문제입니다. 자 관계사 문제 26문제 중에서 두 문제 나올 건데요. 틀리면 돼야 안 돼요. 관계사 문제 틀리면 저한테 혼나요. 오케이. 자 관계사 문제 일단 스텝 1 볼게요. 뭐 하셔야 돼요? 빈칸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이 녀석은 무엇이다? 선행사다.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health problems problems 뭐예요? 문제들 사물이잖아요. 스텝 2 다 뭐 해야 돼요? ABCD 보기 보면서 옆에 OX로 소거하셔야 돼요. 후 가능합니까? 아니요. 사물인데요. 불가능해요. that 가능합니까? 쉼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where 가능합니까? 아니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when 가능합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남는 건 뭐 밖에 없어요? b 밖에 없네요. 그쵸? there are 있다 serious health problems 심각한 건강 문제들이 있다. 자, 어떠한 건강 문제들 자, 포대기에 잘 감싸서 problem 위에다가 어부바 시킬게요. they release other signals 이상한 신호들을 보내는 오케이 자, 신호들을 갖다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문제들 건강 문제들이 있다. 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계사를 포기하겠다? 관계사 문제가 어렵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정말 쉽습니다. number 10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찾았고요. a, b, c, d 보기 본 다음에 if 보입니까? 자,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if 보여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초보정사랑 여러분들 동명사도 없기 때문에 시제의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시제 문제는 어떻게 해라? 정답의 단서를 찾아서 박스를 쳐라. he blank about the test he had to take this week until he finally woke up in the morning 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he had to 자, 그가 치러야만 한 치러야만 했던 그쵸? until he finally woke up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가 치러야만 했던 자, 그리고 자, 그리고 꿈을 꾼거는 그러면 꿈을 꾼거는 일어난 그 순간까지 일어난 그 과거 시점까지 계속해서 꿈을 꾼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바로 과거 완료 진행형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과거 완료형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과거 완료형 head plus pp 보여요? 안 보여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had been dreaming 자, 바로 과거에 일어난 시점까지 계속해서 꿈을 꾸는 상태로 있었으므로 과거 완료 진행형 had been dreaming 이 되어야겠습니다. 넣어볼게요. he had been dreaming about the test 그는 계속해서 시험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he had to take this week 까지 묶어서 테스트를 갖다 꾸며주는 거예요. 그가 이번 주에 치러야만 했던 그 테스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until he finally woke up in the morning 그가 아침에 마침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과거에 일어난 순간까지 꿈을 꾸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과거 완료 진행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에게 또 물어보시겠죠? 선생님! 문장에 for이나 for이나 sins 없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head plus pp 과거 완료형이 보기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남은 건 뭐 밖에 없어요? 과거 완료 진행형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골라주셔야죠. 오케이, 11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았고요. A, B, C, D could, can, must, share 뭐예요? 내 따 조동사예요. 조동사 문제입니다. 문백상 알맞은 조동사를 찾아주세요. In your life, 당신의 인생에서 you set limits 당신은 한계를 설정합니다. limit, 한계를 설정합니다. on what you do and cannot do 당신이 할 수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limit 한계를 설정합니다. 자, 가장 적절한 조동사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could, can, must, share 두 개가 좀 헷갈려요, 여러분들? could랑 can 중에 그러면 and 다음에 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조동사 can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could가 들어가도 되고 can이 들어가도 문백상 말은 되지만 and 다음에 can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시제인 can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의미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한계를 설정을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한계를 설정을 합니다. 자, 이게 돼야겠죠? 자, must, 의무예요. 자, shall 같은 경우에는 shall we dance 무언가를 갖다가 제안하거나 I shall be a doctor 나는 미래의 의사 선생님이 될 거야. 자, 본인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셀입니다. 자, could랑 can 중에서 왜 can이 정답이 돼야 된다 and 다음에 can, not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시제 맞춰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았고요. A, B, C, D 보기 자, 일단은 여러분들 if가 보입니까? 일단은 if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시제 문제일까요? 자, 시제에 대한 단서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어떤 문제일까? 투부종사랑 동명사 준동사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심해 봐라? 뭐야? 빈칸 앞쪽에 혹시 that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that 앞에 혹시 당위성 동사나 당위성 형용사가 있는 거 아니야? 봤더니 뭐가 보여요? 베스트라는 당위성 형용사가 보여요. 슈드조동사 생략되고요.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어야겠죠. 그쵸? 자, 동사 원형 파인드 A 보입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떨려서 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원형으로 고르시는데요. 억울해요. 이거 끝나고 나서 틀리면 정말 억울해요. S 고르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는 순수 그 자체 동사 그 자체를 골라주셔야지 동사 원형입니다. 자, 내 배만 봐 이쿠 내 배만 봐 여기서 뭐죠? 여러분들 배에요. 베스트 또는 배럴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메모하세요. While in college 대학에 있는 동안에 they see other path 그들은 본다 다른 길들을 open for them 그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다른 길들을 본다 and then 그리고 그리고 나서 they realize 그들은 깨닫는다 it's best that 이하가 최선이라고 they should find 그들이 찾는 것 what they truly want to do 그들이 진실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should니까요. 그쵸? 자, best, better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당연히성 형용사 문제였습니다. 13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았고요. ABCD 보기 보세요. 뭐예요? 문맥상 알맞은 접속사 접속 부사를 찾는 문제입니다. 문맥 따져보도록 할게요. 길어요. Some of the regional branches 그 지역의 지점들의 몇몇 몇몇 곳은 cashed 현찰화했다 현금화했다 millions of won 수십억 원을 collected from teachers 선생님으로부터 모은 수십억 원을 갖다가 현금화했다 into 10,000 won bill 만원짜리 지폐로 to leave 남겨놓기 위해서 at educational offices 교육청에 남겨놓기 위해서 그리고 빈칸이 있습니다. Others 다른 이들은 try to put the money 자, 뭐 못하려고 돈을 갖다가 into bank account 은행 계좌에 넣으려고 노력했다 own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러한 은행 계좌에 돈을 넣으려고 노력했다 자, 어떻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문맥이 some of the regional branches 이 사람들 a라는 사람들이 한 행동과 others b라는 사람들이 한 행동이 서로 상반되지 않아요? 그쵸? 자,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before 하기 이전에 after 문맥 이후에 while 문맥 하는 동안에 so that 문맥 하기 위해서 자, 바로 while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반면에 상반되는 내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바로 while c가 들어가야겠죠? 그쵸? a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한 반면에요 b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상반된 내용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으므로 바로 가장 적절한 접속사 바로 while 돼야겠네요? 오케이 자, 이어서 14번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찾아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ABCD 보기를 봤어요. 봤더니 여러분들 if 일단 찾아주세요. if 보입니까? if 보이지 않아요. ABCD 보기를 봤더니 cg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서 찾아볼게요. it is hard for me to realize that here in the same town for over 20 years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for over 20 years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이 보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보기에서 빈이 들어가 있는 보기를 찾아주세요. 4 또는 since를 찾으면 빡습니다. 자, 빈 하나밖에 없습니다. have been living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It is hard for me to realize that 10 이하를 깨닫는 것은 인지하는 것은 어렵다. I have been living here in the same town 이 똑같은 동네 for over 20 years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 어디 떠난 거 아니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 진행형이 정답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았습니다. A, B, C, D 일단은 여러분들 will 조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조동사 유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기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동사 유형의 문제는요. 보기 4개가 전부 다 조동사여야 돼요. 자, 그럼 to 부정사랑 동명사도 안 보이므로 중동사 문제도 아닙니다. if도 보이지 않아요. 그쵸?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혹시 빈칸 앞쪽에 that이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that 바로 앞에 혹시 당위성 형용사나 당위성 동사가 있는 거 아니야? 자, 크루셜 보이잖아요. 이, 구, 내, 배만 봐 해서 구잖아요. 이, 구, 내, 배만 봐 크루셜. 크루셜. 오케이. 당위성 형용사 문제입니다. 자, 슈드조동사 생략되고요. 동사 원형만 남네요. 비동사의 원형 A가 정답이죠. it is crucial that that 이하는 필수적이다, 중요하다. the final product 최종 산물 오케이. 자, 최종 프로덕트는 오케이. 산물은 should be inaccurate and truthful 정확하고 진실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biography of this person 이 사람의 자서정이 정확하고 진실된 자서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자, final product 가 사물이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로 사용을 한 겁니다. should be 오케이 자, 이어서 should be 여기에서는 pp가 나오지 않고요. 바로 형용사로 이렇게 바이오그래피라는 명사를 갖다가 꾸며주는 형용사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비동사의 원형인 b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빈칸 찾았고요. abcd 보기 볼게요. 자, 시제인지 가정법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if 가 있느냐 있습니다. 동사의 시제 had 플러스 pp 가 보여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라 나와주셔야겠죠. 짝꿍은요. have 플러스 pp 자, have 플러스 pp 별표 하나 드릴게요. 16번 자, 왜 별표를 주느냐 보세요. 보기를 잘 봤더니 have 플러스 pp have 플러스 pp 보기 중에 두 개나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올려주세요. 아니, 보기 중에 have 플러스 pp 가 두 개나 있었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둘 중에 뭐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 보기 중에 have 플러스 pp head 플러스 pp 가 두 개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 더 확인해 주셔야겠죠. 조동사가 현재형이냐 조동사가 과거형이냐 조동사의 과거형 골라셔야 돼요. 오케이? 자, will과 would 보이잖아요. 뭐 골라셔야 돼요? 자, 이런 함전 따위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억울해요. 가정법 틀리면 바로 would 골라셔야겠죠. 조동사의 과거형입니다. if he had spent more time training for the fight 만약 그가 더 많은 시간을 훈련하는데 사용을 했더라면 그 시합을 위해서 he would not have been eliminated 그는 패배하지 않았었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였고요. 자, 별표 하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보기 중에 두 개 있을 수 있습니다. 17번 볼게요. 자, 빈칸 찾았고요. 자, ABCD 보기 보도록 할게요. 동명사 투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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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유형의 문제다? 중동사 유형의 문제다. 그쵸? 자, 그리고 중동사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 앞에 자, 비동사는 아닙니다. 일반 동사 말하는 거예요. 자, 비동사예요. 음, 아니네. 목적어 자리 묻는 거 아니네. 자, all this training is 라고만 나와져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묻는 거냐? all this training이 주어고요. is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빈칸이 있어요. all this training is 이 모든 훈련은 미원성이잖아요. 무언가 보충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충해주는 거 우리는 생기초 영문법 시간에 뭐라고 부른다? 보충해주는 어 보어라고 부른다. 자, 바로 주격 보호 자리임을 알고 인니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투부정사예요? 동명사예요? 넌센스 퀴즈였어요? 자, 바로 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동명사가 있고요. 투부정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완료 형태냐. 이제는 시제를 찾는 게 남은 거죠. 이 모든 훈련은 무엇이다? confidence in the student.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일까요? 심어줬던 것일까요? 심어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완료 형태 안 되고요. 자, 투부정사의 완료 형태 안 되고요. 투부정사의 현재 진행형 정답일 확률 없고요. 기본 형태인 to build 가 돼야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my dream is 하고 끝이 났어요. 앞에가.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보호가 들어가야겠죠. my dream is 내 꿈은요? 뭐? my dream is 내 꿈은요? 뭐? 그쵸? 보호가 필요한 자리죠. All this training is 이 모든 훈련들은요 to build confidence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겁니다. In the student, 학생에게 that a pilot license is possible 조종사 자격증이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케이! 자, 주격 보호 자리였습니다. 자, 주격 보호 자리는 투부정사랑 동명사 둘 다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완료용은 시제상 문맥상 예, 알맞지 않다. 자, 그럼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빈칸부터 찾아주시고요. ABCD 보기를 봐주세요. 자, 시제인지 가정법인지 모르겠어요. if의 유모 따져보도록 할게요. if 보이세요?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만입니다. 여러분들 자, 쭉쭉쭉쭉쭉 봤더니 여러분들 if 보이네요. 그렇다면 동사의 시제 어, is예요? 자, 특이하게도 현재 시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사의 시제 현재형이니까요. 정답도 조동사의 현재형 골라주시면 돼요. would, will, has, would 중에서 조동사의 현재형은 b밖에 없네요. 그쵸? if January 만약 1월이 is winter in north of equator 적도의 북쪽에 겨울이라면 1월이 it will be summer in New Zealand and Australia 뉴질랜드와 호주는 무엇이다? 바로 여름일 것이다. 서로 반대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 않은 가정법 현재 문제였습니다. 그냥 가정법은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19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아주시고요. A, B, C, D 보기 봐주세요. whom, who, what, which 어떠한 유형의 문제다? 틀리면 혼나는 관계사 문제이다. 스텝 1입니다. 뭐부터 따져주셔야 돼요? 빈칸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이 녀석 형용사가 아니 명사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뭐예요? 컴페니 사물입니다. 스텝 2 A, B, C, D 보기 보면서 여러분들 소거해볼게요. whom 가능해요? 아니요. 사물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who 가능해요? 아니요. 사물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what 가능해요? 아니요. 선행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what 쓸 수 없어요. 남는 거는 D밖에 없네요. In these areas 이 지역들에서는 It is good to call an exterminator. 자 exterminator 하면 무언가를 갖다가 제거해주는 박멸해주는 그러한 컴페니 회사입니다. 자 박멸회사에 전화를 거는 것이 좋다. which will eliminate the termite 자 termite 하면 흰색 개미를 뜻해요. termite 흰색 개미를 갖다가 제거해줄 이 박멸회사에 전화하는 게 좋다. if they are found 만약 그들 흰 개미들이 발견이 된다면 여기서 if 보면서 if 뭐예요? 이거 if 가정보 문제 아니에요? 보기를 보세요. 가정보 문제인지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분 없겠죠. ABCD 보기를 봤을 때 무조건 관계사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어서 C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았고요. ABCD 보기를 봤습니다. 시제 문제일까요? 가정보 문제일까요? if 보여요? if 없어요. 그렇다면 시제의 가능성이 높겠죠. 정답의 단서 바로 앞에 있는 right now right now now 뭡니까? nowadays 전부 다 now family죠. 정답 여러분들 고민할 것도 없이 현재 진행형 is rehearsing C가 되어야겠네요. right now 지금 현재 Edward is rehearsing Edward은 Edward는 rehearsing 중이다 rehearsing 중이다 his speech 그의 연설을 in front of the meter 거울 앞에서 rehearsal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21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았고요. ABCD 보기만 보세요. 뭡니까? 문맥상 알맞은 접속사 접속구사를 찾는 문제죠. 그쵸? 오케이 자 A부터 보도록 할게요. The city is installing 도시는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cameras at all major intersection 주요 교차로 등에 to keep track of the traffic flow 자 교통 흐름을 갖다가 계속해서 추적하기 위해서 during the peak times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시간에 이게 A예요. 그리고 빈칸이 있습니다. They will help police a great deal 그들은 경찰들을 엄청나게 도와줄 것이다 when an accident happens in that location 그 지역에 실제로 사고가 일어날 때 자 여러분들 A에서는요 카메라를 계속 설치하고 있어요. 교통 흐름에 대해서 추적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요 그 카메라들은요 또한 경찰들을 엄청나게 도와줄 거래요.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despite this 이것에도 불구하고 뭔가 역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내용이 아니죠. 예 다지만 그러나 moreover 게다가 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으므로 moreover 게다가 그 카메라들은요 교통 흐름을 갖다가 추적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찰들을 엄청나게 도와줄 것입니다. 자 바로 CCTV 등을 뜻하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추가적인 내용 바로 moreover 가 들어가야겠고요. 22번 볼게요. 빈칸 찾았고요. A, B, C, D 보기 보겠습니다. 시젠제 가정법 인지 몰라요. 그런데 앞에 if가 보여요. 가정법입니다. 자 그리고 동사 A, C에 were가 나왔네요. 자 같이 해볼게요. were, would were, would 자 would 어디 있습니까? 자 would 두 개 보이는데요. have plus pp 아니죠. 그쵸? 가정법 과거 A가 정답이에요. if I were him 내가 만약 그라면 I would sell the most valuable valuable knives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칼들을 팔텐데 in his collection 그의 수집품 중에서 because their value has increased over time 자 그들의 가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했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 바로 were, would were, would 가정법 과거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찾았구요. A, B, C, D 보기 보세요. 투부정사 두 개 동명사 하나 이 유형은 바로 중동사 문제입니다. 바로 앞쪽에 좀 볼게요. 봤더니 여러분들 뭐가 보이냐면 동사는 아닌데요. 동사는 아닌데 have travel 그리고 빈칸이 뭐예요. 자 무엇을 묻는 거냐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을 알고 있니? have trouble ing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have trouble ing ing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자, C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normally 보통 the shy people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은 have trouble asking 물어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for help 도움을 청하는데요. or advice 조언을 구하는데요. as they don't want to bother other people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bother 괴롭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they have trouble ing asking 물어보는데 어려움을 겪다. 동명사를 이용한 관용적 용법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24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았고요. 자, 그리고 ABCD 여러분들 시제인지 가정법인지 모르겠어요? if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시제의 가능성이 높은데 정답의 단서 보도록 할게요. that means people for two weeks to go on the 인터넷 for two weeks 가 나와있습니다. 2주 동안 이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빈이 들어간 보기를 찾아야 되는데 빈 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미래의 완료 진행령인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that means 그것은 의미한다 사람들은 will have been waiting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for two weeks 2주 동안이나 to go on the 인터넷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미래의 계속해서 2주 동안 기다리고 있는 중일 거래요. 미래의 완료 진행령이 정답이 되어야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바로 앞에 until next month 다음 달까지 라는 단서 힌트도 하나 더 주고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것도 next month 보시면 좋겠죠. 25번 볼게요. 빈칸 찾았고요. A, B, C, D 자, 보기를 본 이후에 자, 빈칸에 들어가 있는 문장 if가 보이느냐 if 찾으셨어요? 자, 동사 이시제 have plus pp 보입니다. 짝꿍은요 have plus pp 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이네요. 두 개 have plus pp have plus pp 아까 별표 하나 드렸죠? 자, 보기 중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어렵게 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뭘 골라야 된다? 조동사의 과거형을 골라줘야 된다. if the rumor had been true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었다면 as the expert state 전문가가 말한 대로 all of our computers 우리 컴퓨터들 전부는 would have stopped working 자, 작동을 멈췄을 것이다 at midnight 자정에 오케이,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 26번까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빈칸 찾았고요. ABCD 보기를 본 이후에 여러분들 시즌의 가정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if가 보이지 않아요. 시제의 가능성이 높죠. just last week 자, 라스트에다가 박스 과거의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our boss to my coworkers about calling or messaging when I called 자, 여러분들 26번 별표 하나 드리도록 할 거예요. 빈출 유형입니다. 자주 나와요. 시험 매번 나오는 유형입니다. 뭐냐? 자, when이 보여요. 그리고 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과거 시제가 나온다면은 called라는 단순 과거 시제 보이시죠? 그쵸? 정답은 과거 진행형입니다. 자, 과거 진행형 어디 있어요? B에 있잖아요. 그쵸? 자, 기억하세요. when 주어 단순 과거형이 보인다? 정답은 무엇이다? 과거 진행형이다. just last week 바로 지난주에 our boss 우리의 사장님은 was lecturing 강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to my coworkers 내 직장 동료들에게 about calling or messaging 전화를 거는 것과 메시지를 받는 법에 대해서요. when I called in sick 내가 결근을 한다라고 전화를 걸었을 때 자, 26번 기억하십시오. 매 시험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빈출 유형입니다. 정답은 과거 진행형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문법 실전 모의고사 1회 26문제 전부 다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이 문제의 유형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려내는 훈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제 문법 실전 모의고사 2회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따로 종이에다가 정답 적으시고요. 채점까지 하신 이후에 제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문법 실전 모의고사 2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